어느 나라의 젊은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민의 복장으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와 시장 그리고 시골의 골목길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골 시장을 걷던 그 젊은 왕은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단번에 사랑에 빠진 왕은 궁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여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백마에 올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을 사랑하지 않아도 막강한 권세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까 염려되어 그 방법은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은 일정기간 그 소녀에게 궁에 합당한 예절과 교육을 이루고 높은 지위를 내린 후 왕족의 옷과 보석으로 시장하여 궁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왕궁의 부귀 영화를 보고 결혼하려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니 이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았습니다. 왕은 소녀가 왕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또한 왕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지요. 고민을 거듭하던 왕이 마지막으로 결심한 방법은 잠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소녀와 같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고는 소녀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목동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배웠고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소녀와도 친해질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사귐을 가졌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 비로소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죄인인 인생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지요. 예화에서 나오는 왕이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벗어나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왕이 평민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하나로서 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알고 그 사랑을 중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과 세세토록 참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참사랑을 나누는 참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유한복음 6장 54절에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식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예식입니다. 물론 성찬식에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떡과 포도즙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아 행할 때 곧 영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 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단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선과 진리,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말씀을 듣고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비질리를 버리고자 힘써가는 것, 이것이 인자의 여러분의 살을 먹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율을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분 없이 건조한 음식물만 계속 섭취한다면 아무리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인자의 살 뿐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진리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매일매일 더 주님을 담고 진리대로 순종하여야 하지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빛과 반대인 어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며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중심으로 믿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부지런히 신부단장하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더욱 진하게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싶어지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니 육과 영이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고 삶이 더욱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육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리라 결단하지요. 이전에는 상대에게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던 감동이 기억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혈기가 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면서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쪽을 택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되새기며 한 번 두 번 노력해 갈 때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암들로 여러분들이 노력해 갈 때에 결국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부지런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온전한 성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을 나눌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참된 사랑의 기쁨을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